음악 네 안녕하세요 신자와 한국어 윤수영입니다 누구에게나 1년에 한 번씩 꼭 축하를 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이죠 오늘 바로 이 생일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롱한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자와 한국어 배울 내용을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미라 생일이에요? 네 어떻게 우리 미라 생일까지 아세요? 저번에 애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었니? 아니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고마워서 어떡해요 인사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요 얼른 파티해요 치킨 먹자고 하더니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요? 치킨은 자주 먹잖아요 우리 애들 좋아하던 걸로 준비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 애들도 좋아합니다 미역국도 끄댔어요 미라의 생일이네요 모든 생일이 다 특별하지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만난 생일은 가장 특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그게 미사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일은 모든 생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일의 생일을 처음 만난 생일은 가장 중요할까요? 맞나요? 여러분 생일에 관한 대화문을 읽어보고 문장별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아주 피곤해 보여요 아직 잔치 준비를 다 못했어요 돌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돈, 실, 연필, 그리고 축구공을 넣을 거예요 돌쌍에 축구공을 놓고 싶어요? 네 우리 훈이가 축구공을 잡으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 훈이가 연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만 잘하는 건 싫어요 그럼 두 개 다 잡으면 되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축구선수가 되면 더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참 엄마, 아빠가 욕심이 많네요 롱한 선생님과 대화문에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아주 피곤해 보여요 아직 잔치 준비를 다 못했어요 돌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돈, 실, 연필, 그리고 축구공을 놓을 거예요 돌상에 축구공을 놓고 싶어요? 네 우리 훈이가 축구공을 잡으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훈이가 연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만 잘하는 건 싫어요 그럼 두 개 다 잡으면 되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축구선수가 되면 더 좋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대화가 좀 깁니다만 잘 알아들으셨죠? 부부가 아기의 첫 생일을 앞두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발음부터 알아볼게요 네, 먼저 돌잡이라는 단어는 돌잡이라고 씁니다 쓸 때는 돌잡이지만 말할 때는 돌잡이라고 발음합니다 돌잡이 선생님은 돌잡이가 뭔지 아세요? 아, 네 첫 번째 생일은 아기들이 못 잡으면 거기 미래에 결정하는 거죠 돌 때 잡는 거라는 뜻인데 아기의 첫 생일을 가리켜서 첫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잔치 상 위에 흔히 실, 돈, 책, 국수 등등을 이렇게 차려놨을 때 어느 것을 아기가 집어드느냐에 따라서 아기의 장르, 운명을 점차 보기도 하는 재미있는 풍습이었습니다 네, 돌잡이라는 단어의 뜻을 잠시 세요 다시 발음 설명을 하자면 연필을 연필을 이 단어를 쓸 때는 연필을이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연필을 이라고 발음합니다 연필을 그럼 발음에 신경을 쓰면서 함께 그런 발음을 해볼까요? 먼저 쉰 씨, 티엔 씨 따라해 주세요 돌잡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발음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대화문을 읽어 드릴게요 당신은 아주 피곤해 보여요 아직 잔치 준비를 다 못했어요 돌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돈, 실, 연필 그리고 축구공을 놓을 거예요 돌상에 축구공을 놓고 싶어요? 네, 우리 후니 후니가 축구공을 잡으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후니가 연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만 잘하는 건 싫어요 그럼 두 개 다 잡으면 되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축구선수가 되면 더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 대화문을 두 분이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은 아주 피곤해 보여요 아직 잔치 준비를 다 못했어요 돈 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돈, 실, 연필 그리고 축구공을 놓을 거예요 돌상에 축구공을 놓고 싶어요? 네, 우리 후니가 축구공을 잡으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후니가 연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만 잘하는 건 싫어요 그럼 두 개 다 잡으면 되겠네요 공부를 잘하는 축구선수가 되면 더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티엘씨 연필을 한 번만 더 해보죠 연필을 연필을 네, 그리고 축구공 축구공 그 두 발음만 잘하시면 정말 정확한 발음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기의 돌잡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불잡이 할 때 아기 뭘 집었는지 아세요? 네, 우리 아인 쌀 집었는데 쌀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쌀이 부자되는 거예요 쌀하고 연필하고 마우스가 있었는데 쌀은 부지런히 먹고 키 많이 크라는 이야기고요 연필은 공부 잘해서 산사 법관이 되라는 이야기고요 마우스는 컴퓨터 공학가가 되라는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들이 다들 다양하네요 선생님, 베트남에도 이런 우리 돌잡이에 비슷한 문화가 있나요? 네, 한국과 비슷합니다 아주 거의 똑같다고 그러죠 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돌상 차리고 축하하는 네, 돌나, 실날나, 연필도 위에 놓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대화문에서는 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화문에서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만 잘하는 건 싫어요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공부는 못하는데의 는데를 살펴보면요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제안하거나 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음입니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또, 그 애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을 못 춰 같은 문장이죠 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에 있는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와요 서울에는 비가 와요 베트남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요 남편은 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네, 이렇게 각각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1번부터 4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는데를 넣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와요 서울에는 비가 와요 이걸 는데를 넣어서 합치면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데 서울에는 비가 와요 라고 고치면 되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요 베트남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요 라고 바꾸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남편은 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선생님, 이걸 는데를 넣어서 하면 한 문장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네,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네, 맞습니다 네, 는데가 들어가서 두 문장이 합쳐졌죠 네 번째 문장도 한번 선생님 같이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어떻게 고칠까요? 네,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네 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네 강원도에 눈이 오는데 서울에는 비가 와요 아, 맞아요 두 번째 문장은요? 베트남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요 네, 베트남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는데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요 남은 두 개에는 티에 씨와 함께 해볼게요 남편은 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합칠까요?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딸은 김치... 아, 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신자우 한국어 생일과 관련된 표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표현들을 드라마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파게티 산다 산다 그러면서 아직도 못 샀네요 다음번에 꼭 사드릴게요 네, 저도 꼭 얻어먹으려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어머, 정말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선물이라도 뭐 사오는 건데 괜찮아요 나한텐 지은씨가 선물이니까 네? 내 생일이라니까 괜히 나한테 뭐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 지은씨 생각이 났어요 나 한지은씨랑 있으면 무척이나 즐겁거든요 아, 웃기다고요? 참 웃기기 쉬운 사람이에요 지은씨랑 있으면 자꾸 웃게 되네요 네, 계속 웃으세요 생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큰 선물일 것 같아요 민혁씨가 참 행복해 보이죠? 네, 대화문에서 피곤해 보여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요라는 말은 보다의 피동사인 보이다 를 활용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혁씨가 행복해요 를 민혁씨가 행복해 보여요 라고 한다면 민혁씨를 보는 나의 느낌을 표현한 말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여요를 넣어서 문장을 저희가 직접 고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함께 할게요 먼저 차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문장이죠 떡볶이가 매워요 떡볶이, 그니까 한국의 모든 것들은 매워요 매워요, 가이 네, 슈는 슬퍼요 슈는 슬퍼요, 그니까 슈는 무한 티에는 기뻐요 티에디 기뻐요 선생님은 힘들어요 선생님은 힘들어요 선생님은 힘들어요 선생님은 힘들어요 네, 이제 이 문장들에 보여요를 넣어서 고쳐 보겠습니다 먼저 떡볶이가 매워요를, 보여요를 넣어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떡볶이가 매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떡볶이가 매워 보여요 이렇게 되겠죠 떡볶이가 매워요 라고 한다면 직접 떡볶이를 먹어보고 맵다 라고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먹어본 거죠 하지만 떡볶이가 매워 보여요 라고 한다면 떡볶이를 보고 매워 보인다 매운 것 같다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네, 떡볶이가 매워요 이거 add 떡볶이가 매워요 그의 떡볶이 đó 그의 떡볶이 đó 매운 떡볶이 đó 매운을 먹은 그는 매운 저희가 직접 드셔야 coração 누구나 저희는 직접 드셔별게 компании 매워 보여요 그의 떡볶이가 매워 보여요 그는 매운을 먹지만 그냥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그의 떡볶이도 매워요 저희는 그의 떡볶이도 매워요 둘 번째 문장은 티에씨랑 함께 해보죠 시는 슬퍼요를 보여요를 넣어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는 솜펴봐요 시는 슬퍼 보여요 보여요. 쉔은 슬퍼 보여요.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티에는 기뻐요. 쉔씨가 이걸 고쳐볼까요? 어떻게 고치면 되죠? 티에는 기뻐 보여요. 티에는 기뻐 보여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힘들어요. 선생님이 직접 해보시겠어요? 선생님은 힘들어 보여요. 선생님은 힘들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냥 요였을 때와 보여요를 넣었을 때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오늘은 생일에 관련된 표현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밌고 쉽게 배워보는 신자우 한국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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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